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로 할까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워 아쉬워 방금 보낸 문자가 답장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깝아서 약속도 없는 밤거리로 남았어 벙터 짰어 호르몬 두꾼거려 사춘기 중학생처럼 oh yeah 내 맘에 빨간불이 켜져서 널 생각하면 이성은 꼼짝 못하고 all up 제대로 털렸어 나 딱 걸렸어 나 너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였어 나 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르 그깐 고장 난 에이 총 first 몸 멈춰 이미 시동 걸렸어 나 널 웃을 때 벽 구멍이 커져 불건 위험해 앞에 서면 괜히 수줍해 울 taş은데 그러고 오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돼 항상 무표정 넌 대체 뭘 하는 여자긴 해 또 대체 뭘 먹고 자라길래 물음표 물음표 짓게 만들라 네가 문제 내 입가에 미소만 짓게 만들어 말도 안 돼 난 제발 좀 그만해 주네 너무 귀여워 나 아지러워 글리는 것 이상으로 어째본데 네 번째 손가락에 긴 반지 뭔데 나 대답하고 숨을 고개하자 할 수도 나만 술래하기가 넌 내 옆 도망가기만 해 날 어쩔 셈이야 이거 어장 관리하냐 날 잡던지 아님 내게 잡히던지 해줘 부딪히던지 내게 아끼던지 해줘 그렇게 웃지만 말고 얘기해줘 답답한 내 맘에다 너란 창을 내줘 넌 대체 뭘 하는 여자긴 해 넌 대체 뭘 먹고 자라길래 물음표 물음표 짓게 만들라 네가 문제 내 입가에 미소만 짓게 만들어 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발 좀 그만 많이 주네 넌 너무 귀여워 나 아지러워 글리는 것 이상으로 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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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려